르블랑 아이 맛있어라 그래요 아니 이제 올리자마자 벤당했네? 나 빨리 올려둘거에요 그쵸? 어쩔 수 없이 르블랑으로 패틱 르블랑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핫하잖아 그쵸? 나 이즈 벤당했어요 우리팀한테 안올려놨더니 벤을 하더라고 재미난 발놀림 채워주고 그런거 좋아 그런거 좋아요 어우 다행이다 그쵸? 큰일날뻔 안가도 될 듯 저거는 이런 길교환 한 번 한 번 자 제드가 움찔거리죠 길교환 하려고 갑시다 암호모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네 그런거 길교환 한 번 자 어 거기서 집을 가버리면 잘가 안가네 바로 스태픽으로 딜교환 한 번 하고 스태픽 또 채워서 라인드까지 밀고 재밌다 그동 뭐야 이거 이거는 판테언 쪽 한 번 가볼까요 제드가 와가지고 더 하기 살짝 애매하네 제드가 컨디션이 좋진 않거든요 싸움 나면 괜찮긴함 저기선 크게 안나겠다 근데 저기선 크게 안나겠다 근데 가는중 제드는 아마 집 갔을거야 얘들아 아 가는중이야 데이스요 안갔네 아 이게 아 펠 노플 우리 구웬이 텔포가 없는데 길게 하면 제드와요 님들 어 다 죽었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게 저버렸네 다음엔 잘해보자 판타에서의 원보 콤보 말고는 이제 답이 없는데 그쵸? 나무무 5인궁 알리스타 5인 콩쿵 거기에 쌈이라 그럼 가능할지도 너무 다 세져버렸어 상황이 좀 안좋다일까 많이 이런거 좋아 이런건 좋다 어 맛있어 아 너 가야겠는데 이거는 아 왜 이게 사져 개반디 아 이거 딴거 제대로 사줬으면 이겼나 아니였던거 같기도 하고 허허허 어적 어적 졌을거 같기도 하고 어우야 나 그냥 갈게 나 그냥 갈게 궁왜곡으로 잘 돌아갔으면 뭔가 더 좋았겠다 W왜곡으로 돌아가가지고 궁지 안으로 가졌네 야나무 납치다 어어 나쁘지 않은데 사비 아펠 노플 아펠 노플 뭐가야되지 아무거나 가자 어어어 뭣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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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텔을 타긴 했는데 그쵸? 흠 다긴 해야될듯 흠 오케이 흠 일단 욕 먹어 어? 아 미드타워도 깨면 좋은데 내가 깨볼까? 톡치면 깨질지도? 오케이 좀 따라왔는데 골드는? 그쵸? 너 왜 여깄니? 흠 가요 아 내 분신했었구나 궁을 뭔가 했네 님들 근데 템트리 이거 맞나요? 봉허 맞나? 보냐 가야되나? 일단 초식이 하나 살까? 아 리치베인 맞다 리치베인 갔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템 잘못갔네 어때? 잘하고 있으면 됐지 그쵸? 잘하고 있으면 됐지 그쵸? 가는 중이긴 한데 그 어 아깝다 그쵸? 그럼 나랑 같이 하지 설마 물리는거 아니죠? 아니 어째서 와이 왜 물리는거야 그냥 테이프 탈게 바론 주자 상대도 왔네 근데 한번 누려봤는데 그쵸? 오케이 맞아줘 사비 맞아줘도 안되네 어 흠 야 근데 끝나진 않는다 용으로 트는데 상대도 사미라가 이거 먹는게 낫지 않을까? 어 가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거는 저기 학살 중입니다 흠 사비 아이 그엔 시치 왜그러는거니 쟤드 텔퍼 없긴해 아 너무 쎄다 근데 개미지가 야 이거 미니언어독하냐 우리? 아압 수고하셨습니다 내 잘못은 아닌듯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대기하는거 맞아?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이기지 그래요 바보같은 녀석 안테온이 1레벨에 인베이드라서 W 미리 찍었을수도 있거든요 안찍고 대기하다가 그냥 Q 찍었을수도 있지만 나 이거 밀어야돼 일단 일단 밀어야됨 일단 밀어야됨 미안 일단 밀어야됨 미안 이재 얘네 왜여깄냐 아 까비 맞았으면 할만했는데 누구 안밀고 가봐야 제가 도움이 안 돼요 비전이 없으니까 좀 무리하지 말고요 선 한 번 뺐다 생각하자 이런 거는 누노가 근데 바로 올 수도 있거든요 비전이 아직 없어서 알고 죽었네 안 죽었나? 아 다행이다 알고 죽을 뻔 한 태원이 귀환을 한 듯? 라인 안 좋은 거 감수하고 갔나 보다 라인 두 개 뭉치니까 한 번 밀어봅시다 최대한 좋은데 파이팅이요 이미 이긴 것 같아 아니었으면 말고 닉스 좋았다 그런 거 자 이런 식으로 W를 쓸 때 Q 한 대 맞춰주는 포인트 이런 디테일 굉장히 좋다 사비 사거리가 안 닿네 어? 아 아 밸류는 우리가 그냥 차고 넘치는데 후반만 가면 안 지겠는데 3대 3인데 사실상 이제 10대 3 같은 느낌? 이대로만 간다면 눈치가 빠른데? 난 밀기는 하고 있어 까비 상대의 버텀 듀오도 오겠다 이거는 자리오스도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듯 저런 거 돈데 겁나 좋고 막 다까비 고정 후 단은 중 다 고정 과연 오고 오고 50초를 질 수가 있을까요 님들? 오골도 먹어주고 판테온 한 번 딱 긁어주고 이런식으로 대견한번 쇼한데 이녀석아 아프지 너도 어 흠 아 이 텔 되게 나는데 저기 아 이속이 너무 빠른데 근데 가능하니 봐요 어 좀 근데 상대 텔퍼 없으니까 이득 좀 볼 수 있을듯 오 좋아요 셀프 탔구나 어 포블까지 아예 세터였는데 바로 뜯었네 그죠 야미요 이런거 좋아 아 아깝다 빠지자 더하면 좀 위험할듯 뭐야 뭐야 어어 이거는 안 좋은데 대박 흠 세 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거 좋지 않은데요 그리고 승전보 때문에 사미라가 한방이 안죽네 후방 가면 안져 괜찮아 땀은 세긴 한데 그럼 미드를 한번 힘을 줘볼까 이즈리얼이 없는 척 한테온의 궁극기를 딱 유도해서 뒤포지션을 한번 잡자고 여기서 한테온 궁 안쓰나 왔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궁 딱 들어가 들어가 와우 구 안되다 야 이게 안돼 완벽했는데 파라도 밀자 상대방 입장에서 깝깝할거 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 깝깝할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려고 하냐 우리 벨류 너무 좋은데 어 헬프를 좀 이상한데 쓴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와우 으챠 수고하세요 어어 절대 판테온 큐를 조심해 닉 와우 와우 이게 와우 되요 야미요 살았다면 오케입니다 어 여기 밀어도 되나 안되겠다 어 그죠 따 이녀석아 동화인데 따 판테온 노고 안가도 될거같은데 이거는 그냥 여길 밀죠 딱히 안가고 여길 미는게 밀게 죽어요 어 맛있어 갈게 이게 우리 절대 안하지 바론까지 뭐 질수가 없네요 이제 상대 이미 썩을대로 썩어가지고 다 싹 다 그냥 유통기한이야 싹 다 그냥 구속시켜 유통기한 아닌 챔피언이 없다 상대팀중에 싹 아 호호호호호 아이 맛있어라 그래요 사실 사미라 상대로 앞비전하는 이지리얼 말이 안되거든 웬만한 경차 아니면 진짜 웬만하면 안되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아니 아리스타가 먹여달래잖니 카이사야 그걸 안매겨주네 어 냅다 그냥 구웅 구웅 경타 아이 그래요 차린 쳐라 얘들아 너네 못 이겨 아 와우 아 왜 이렇게 세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흠 게임에서 가장 재미없었을 이제 그라가스 한 표 오 뭐야 그라가스랑 마음이 좀 통했는데 고맙습니다 살짝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보띄오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것처럼 미드탑도 그 관계를 지금부터 쌓아가는 거지 미드탑은 웬만하면 이제 이긴 게임에서 서로 주는 걸로 보띄오처럼 어? 그러면 정글은요? 난 정글이 아닌데? 허허허헣 정글은 뭐 알아서 자급자족 해야지